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직접 쓰는 유전이라 그래서 이 강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이거 써봐 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다 이제 문제풀이 질문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학생을 보내는데 이것도 제가 다 써봐야 되겠죠?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약한 마음에 내가 써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강의가 되고요. 그래서 유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 다양한 걸 써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샘플로 정말 많이 보여주는 강의를 만든 거고 이 직접 쓰는 유전 강의는 문제 푸는 게 불편하거나 머릿속에 문제에 대한 구성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들으시고 직접 써보시면 돼 그런데 나는 오늘 괜찮은데? 야 그러면 안 봐도 돼 알겠지? 강의를 소개하는 데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나는 유전 푸는데 뭐 큰 거리낌 없어 편안해 그러면 혹은 또 상반기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써봐서 이제 감이 잡혔어 그러면 이 강의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강자는 유전이 지금 좀 불편하고 잘 안 풀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학생들이 듣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자야 이 강의 구성 및 대상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세포분열 그러니까 시기별 DNA 상대량 그리고 염색체 유전자 유무 이 파트를 가지고 두 강을 구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복대립 이 복대립도 여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정상유전의 상태 그리고 돌연변의 상태를 다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분열 파스 두 강 복대립 두 강 다인자 두 강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그리고 현장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뒤에 추가돼서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총 50분짜리 여섯 강 플러스 알파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쌤이랑 얘기했었던 그 학생은 사실 지금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풀더라고 근데 이제 쌤한테 쌤의 스타일을 알고 탁 제가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해줄게 이렇게 해서 된 거고 그렇게 이제 잘 되는 학생들도 보긴 보더라고 이걸 요청하긴 요청하더라고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추천하는 거는 유전의 이미지화가 안 될 때 이걸 보는 게 더 좋아 알겠지? 만약에 이미지화가 다 됐어 나는 중복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비불이 될 때 이렇게 가는구나가 머릿속에 잡혀 그러면 안 봐도 돼 근데 그게 안 잡혀 그러면 봐야지 그리고 보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러면 본 다음에 쌤이 시키는 대로 혹은 내가 해준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직접 써보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알겠지? 해서 이미지화가 됐거나 또는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게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우리 포커스가 되는 거라서 문제를 여러분 직접 푸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미지화가 안 돼 문제풀이한데 불편해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거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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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쌤 올류베이직 심화 강좌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됐을 거고 됐을 거야 쌤이 써보라고 한 거 근데 이제 그걸 상반기에 잘 안 쓰게 되잖아 근데 지금 쓰려고 하니까 막막해 그래서 못 쓰게 된 학생들이 들으면 좋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얘기야 마지막 이 쌤이 써준 거를 가지고 직접 쓰려고 하다 보면 되게 양이 많은 느낌이고 방대할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문제를 풀고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아씨 지금 이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되나?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하나 봐 혹은 쌤 거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EBS 거나 여러분이 산 문제를 풀어 풀다가 틀리거나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그 파트를 피드백 할 거 아니야 그때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보고 아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저런 구성이었었구나 근데 내가 이런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저런 걸 직접 한 번도 안 써봤구나 그러면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걸 막 하기에 시간이 좀 빠듯하고 촉박하다고 느끼면 그냥 문제 푸셔도 돼 그리고 그냥 실전 모의고사 보셔도 돼 그리고 그런 거에서 이게 연습이 덜 된 상태에서 풀면 틀린 게 나올 거거든 그걸 피드백 할 때 쓰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면 딴 애들 문제 푸는 거 다 나도 풀면서 피드백을 그냥 답만 맞추는 피드백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써보는 시간을 이 강의를 보면서 추가를 하면 완벽하게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강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학생이 들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강의를 보는 것만큼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것보다 좋은 거 없어 그러니까 1강으로 빨리 가셔가지고 1강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1강의 세포분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한 2, 30분은 정상유전으로 가고 나머지 한 30분은 돌연변이 막 가거든 그거 싹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강의구나 라는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티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